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대공어쪽에 포켓밥이 왔구요 일단 제가 두번 했어요 네 요거 이제 오늘 목표는 여기는 테라리움 테라리움이라는 포켓몬 안에 막 있는 뭐지? 조그만 숲에 포켓몬이 있어요 진짜 이뻐요 네 그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뭐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요주공입니다 버피는 네 자 구현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이게 난이도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다시 들어가면 안되죠 한정도 높을 것 같은데 일단 해봐봐 일단 해보자 일단 이거 빨간색으로 빼봐 해보고 높으면 그때 뭐 정비를 하면 되니까 도윤희가 이제 나 또 들어갔다 플레이는 도윤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지게가 있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파란색깔 있잖아 어 걔 빼봐 탑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높아서 잘 들어갔나? 다 들어갔다 아 이거? 탑을 이제 좀 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잡아봐봐 약간 이쪽? 어 그쪽으로 한번 잡아봐서 탑 위치를 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좋아 다 들어갔나? 이 정도 위치가 좋은데 여기에 놓쳐주기를 어 어 아이고 일단 해봐봐 너무 어렵다 지우개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지우개 여기 있다 지우개 있는 부분을 잘 공략을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밑에가 지우개 있어요 아 그래? 있어? 지우개 위치 방향만 좀 돌리면 아 어려워 내가 해볼까요? 한판만 더 해결사 코니가 해줄게 해결사 아니잖아 아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지우개는 조금만 더 보인다 거니도 못 하겠지 지우개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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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우개는 뭐지? 아 이거 약간 그랜치으로 해서 이게 좀 무거운거야 조금 무게가 있겠죠 그래도 아 삼십으로? 잘 되는데 어 터비인데 와 터비인데 그래? 근데 나 테나리움 보고싶은데 그러니까 테나리움 뽑으려면 얘는 그나마 얘? 응 근데 지우개가 밑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뭐 잘 들기만 하면 어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우개 없나? 아니아니 지우개 있을거야 지우개 안보여 그런가? 지우개 없어요 지우개 없나? 많은만 더 해볼까? 응 없는거야? 지우개 없어 지우개 없어 진짠데? 자 없네 한번 풍냥해봅시다 아닌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왜 근데 왜 근데 왜 안될리는거야 지우개 무섭다니까 어 사이에 들어갔긴 했는데 뭐가 지우개 없지? 어 어 진짜네 어 진짜네 없네 얘는 어 지우개 없지? 하싸 대박 대박 딱 걸렸어 근데 제 안에 들어있는 애가 모르니까 몰라 이녀석 우리한테 딱 걸렸다 지우개 없어요 지금 어 어 위로만 오면 위로 올라오면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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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누르기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누르기 다이스 다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누르기 누르기 세 번 해 걸렸다 저기 걸렸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누르기 한 번 더 누르기 파일이다 파일이야? 나 왔다 나 왔다 내가 즐겨 없어 아 다행이다 나 잘 왔지 어 없는 거 잘 봤네 어 어떤거 하지? 다른 인형 해볼까? 한 번 넘어서 이거 이거? 응 뽑을 줄 몰랐는데 근데 여기 안 들어가겠다 이거 할게 그냥 없어요 마지막 기회니까 파일이 아 좋은데? 딱 그래도 2만원에 나왔는데 얘도 지효예가 없다 아 근데 탑이다 얘도 이렇게 되면 얘만 즐겨 있나 한 번 더 있네 그러게 이거 다시 한 번 뒤집어가지고 아 금방 꼈네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 어 잘 들어갔다 이거 설마 잘 들어갔나요? 어 응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예쁘다 엄청 예쁘다 요거는 썸네일용 이미지 짜잔 이거는 영상이 좀 짧으니까 뒤에 다른거 한번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방금 저 이거 뽑았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눈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눈놀이에 거 있네요 귀여운 피카츄로 있어요 지우고자 피카츄를 쓰고 있는데 지우고자 피카츄를 쓰고 있대 지우고자 피카츄를 쓰고 있는 다른 상품들은 7번에 뽀로로 그냥 이거 갖고 싶대요 5번에는 선풍기 날개 없는 거래 날개 없는 선풍기래 자 그럼 만원만 다른 상품들은 뭐 다양한게 있네요 9번 10번은 별로 관심이 없구요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너부터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살았어요 오늘은 운을 좋아해야돼요 저 2번도 귀엽다 카카오 가방 같은거 유시당 아 2번? 상품이 나랑 괜찮은데 나 1번 빼고 3번 빼고 3번 빼고 3번은 딱히 필요가 없고 아이폰이기 때문에 오우 2번 3번째 나 운 좋아 오늘 역시 첫판이 참 운이 좋은거 같아 오오오오오 대박 운이 좋은거 같았는데 바로 윷나와서 죽을뻔했어 화이팅 오늘 오랜만에 윷빨 좀 받읍시다 오우 또 윷나왔어 윷이 엄청 잘 나오네 위험한데 잘 가져오는 윷빨 일뿐만 안넣으면 돼 오오오오오오 접 árpod 5번? 5번 같다 뽑을까? 뽑을까? 몰라 몰라 5번 하나 뽑을게요 그래도 뭔가 뽑아야지 이거 뽑아서 리뷰 왜? 사장님껄로 당첨 저거 빼달라고 할게요 네 빼달라고 할게요 아니야 지금 말하고 하자 지금 말하고 할까? 다시 저희껄로 돌아왔어요 사장님껏 될 뻔했는데 계속 해볼게요 나는 괜찮지 그 다음에 목표는 6번이 없네 7번까지 가야돼요 8번이야 나는 육이 조금 보여 육이다 육 아 육이 좀 보여? 걔다 알았다 거리인가? 하나하나 뒤집어져있네요 아 못갔어 걔이 아직 1번도 못갔어요 1번 방금 갔잖아 그래? 그래쿠나 오 두현이가 좀 괜찮은데 제가 짝쓰려야겠습니다 과연 오 괜찮은데 쭉쭉쭉 갑시다 오케이 2번 첫번째 너무 많이 뒤집어지면 안돼 지금 오 괜찮아요 이제 많이 뒤집어졌을때 오 진짜 뭐야 나 잘가 잘 피하는데? 콜 오 많이 뒤집어졌을때 해야 돼 아이구 잘갔는데 아무튼 저 오늘 느낌이 좋아요 조현이가 잘가네요 한번 나와봐 아싸 좋아요 많이 뒤집혔을때 오 뭐다 대박 이거 살짝만 해도 안되지? 아 뭐하냐 안 뒤집힐줄 알았지 죄송합니다 개 나왔는데 개 개 살았어요 뭐 꽝만 안걸리면 됩니다 오 개개개 아 이거 유씨 나와서 빵이 많이 튕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어 맞아 찬반 화면 안 넣는 것 같아요 아 유씨 되게 잘 나와 좋아 좋아 많이 뒤집혔을 때 오케이 윤만 안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거래요 저 테라리움 나 너무 갖고 싶어 아 알았어 알았어 열심히 갖고 싶다 테라리움 여러 번 막 불쾌지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쵸? 어 맞아 맞아 아 막 도가 엄청 나올 것 같아 엄청 나올 뻔했어 자 거리네요 어 괜찮네 어 많이 뒤집혔을 때 오! 아 나 긴장되지 않겠네 이거 운이기 때문에 보네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5번이나 6번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7번까지 넘어가야 돼요 5번까지 였고요 오 오오 오케이 오케이 enko 불안불안해 아 불안합니다 오케이 6번까지 넘어갔어 6번에 넘어갔어 오!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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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니 이게 뭐 있을 때 오케이 살았어요 7번까지 갔는데 파이이스 아 설명을 뽑고 싶다 어떻게 해 아 일단 하자 아 안돼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발 제발 오케이 8번까지 빨리 뽑아 알았어 뽑을게요 테라리움 어허 얘 좀 약간 이상해 또 나친다 또 나친다 또 사장님한테 간다 또 사장님이 당첨 이러면 사장님이 당첨 이러면 저희 손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안으로 하면 저쪽이 뒤로 들어가겠죠 사장님 꺼내 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꺼내 달라고 할게요 일단 두 개 부었어요 이렇게 자 계속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뽑는다 내가 할게 피카츄 내가 이거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건 나중에 뭐 안에 날 있구만 보이네 이렇게 생겼네 잘 안보이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생방할 때 저희가 이제 놔두는 걸로 아 다 피카츄다 귀엽네요 오늘은 요렇게 요렇게 되게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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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안녕 615